동구에 계신 김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시장 이슈와 테마를 박살내 그 속을 들여다보는 시간 퇴박사건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하준정룡과고요. 오늘도 아주 뜨거운 테매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지난 한 주 안전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안전한 한 주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지난 2주간에는 하루에 또 휴장이 있었다 보니까 4일로 조금 비교적 짧은 시간을 보내 왔는데 이번 주는 휴장이 없다 보니까 비교적 시간이 긴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흘러가고 개장은 계속하니까 우리도 같이 발 맞춰 가야겠죠. 먼저 한 주간의 시장을 또 다시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는 2600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900선을 탈환하기 위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은 보여주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의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이 지금 그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600선을 탈환하고 900선을 탈환하고 바로 찍고 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요즘 시장은요. 대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조금 더 우위를 보이는 시장이 많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 상승보다는 자리를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 시장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거래량이 되겠죠.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거래량을 맞춰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외인의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현재 환율도 일부 조금 워낙 강세로 이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고개를 다시 들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이 열려있는 문을 외국인들이 바이코리아를 외치면서 들어와주기만 한다면 투심이 회복되고 다시금 한국 증시가 크게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시장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테막사건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관련된 테마와 섹터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속속히 분별력 있게 집어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수급이 가득한 시장이 올 때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뜨거운 테마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테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테마는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중에서도 협동 로봇인데요. 물론 챗GPT나 인공지능 AI 관련된 로봇들도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협동 로봇의 시장의 환경이 커지는 부분 그리고 미래 수익성 성장성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는요. 인간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설계된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실생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형 카페나 대형 마트 같은데요.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담아주던 로봇팔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못 보신 분들도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택배 상하차를 돕는 이족보행 로봇 그 부분도 협동 로봇으로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로로 쓰러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협동 로봇이 최근에 우리 실생활에 하나 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협동 로봇 관련된 섹터 한번 들여다볼 만 하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협동 로봇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협동 로봇은 비교적 규모가 작습니다. 소형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과 공간을 좀 상호작용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별도의 펜스가 설치가 필요 없다 보니까 설치 비용도 적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져오는 그 산업군에서 경제적으로 가져오는 효과도 매우 크다 보니까 그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32년까지 이 협동 로봇 산업이 매년 20% 이상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로봇 쌍두마처를 불리는 두산 로봇틱스와 레인보우 로봇틱스도요. 전년 대비 각각 22%에서 50% 정도 성장을 한 부분을 확인한다면 이 협동 로봇의 미래 수익성과 성장성 결코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협동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가깝게 다가오는 이유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협동 로봇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관련된 로봇들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고 거기서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도 등장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협동 로봇 관련된 보험도 출시가 됐습니다. 이것처럼 실제로 이 협동 로봇이 우리 삶에 파고드는 속도가 적지 않다 보니까 이 협동 로봇 산업 무시할 수가 없다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술 더 얹습니다. 대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관련된 대기업들도요. 이 협동 로봇 산업을 신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나가는 점도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는 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레인보우 로봇틱스의 지분 투자를 이어가면서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듯 우리한테 쉽게 다가오고 있고 언젠가 우리와 함께하게 된 협동 로봇 산업, 그 산업성을 생각했을 때 아주 성장성이 밝겠죠. 그러면 이 협동 로봇 산업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우리가 미리 봐놔야 할 텐데 지금부터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박살내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협동 로봇 관련된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은요. 인포스닥 섹터 그룹별 구성 종목이라는 메뉴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HTS를 사용하시던 보실 수 있는 메뉴예요. 자 테마 검색 라인에다가 제가 협동 로봇이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자 여러분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협동 로봇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좌측 하단에 그쵸 다시 한번 우측 하단에 이렇게 관련된 메뉴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퍼스텍 신성 델타테크 아지네 엑스텍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두산이죠. 어? 두산? 두산이 로봇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었나? 있습니다.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두산 로보틱스라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대한민국 로봇의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뭐 있다고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뒤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시장에 상장되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상장을 위해서 현재 심사청구까지는 진행된 예정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지 아직 않았다 보니까 그 지분을 90% 이상 갖고 있는 두산이 이 협동 로보틱스 관련된 섹터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요. 흔히 대장주로 불리는 오늘은 어떤 종목?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는 아주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태박사건을 통해서 많은 섹터들과 많은 종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섹터를 설명할 때 제가 되도록 대장주는 이야기를 조금 지향하기는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장주 종목들은요. 시장의 섹터에서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로 가져갈 수 있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언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어떤가 싶어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종목인지부터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FM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선물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 맞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벤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이족보행 로봇이 어떤 로봇이라고요? 바로 협동 로봇이죠. 그런 것만 이것만 놓고 봐서도 아 이 친구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역시 협동 로봇 관련된 대장주로 썸머리에도 정리가 돼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태박 사건에서 종목을 박살낼 때 하듯이 똑같이 한번 박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살낸다라는 건요. 파헤쳐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업 분석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확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보는 거 뭐 있겠습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죠. 자 여기 끝에 보시면요. 23년도 23년도 1분기 관련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인데 이 친구를 조금만 더 옮겨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인데 23년도 1분기입니다. 자그마치 적자 234억 규모를 달성하는 거 보이시죠? 이전에는 그래도 적은 규모로 영업이익을 흑자로 가져가다가 최근 분기에 적자로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아 적자다? 싫다? 오케이. 제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이 영업이 그래 파생상품 관련된 회계처리 관련된 이야기니까 100번 양보하고 내려가서 다른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또 봅니다. 우리 항상 뭐 봤습니까? 바로 bps랑 그리고 pbr 봤죠? 자 bps 현재 얼마에요? 7255원입니다. bps라는 건요. 여러분들 기업 청산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청산가치. 이 기업이 청산할 때 한 주당 얼마를 줄지를 설정하는 게 바로 기업 청산가치인데 지금 이 기업 청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bps 얼마? 바로 7255원입니다. 제가 2배에서 2.5배까지는 양보를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2배를 잡아도 14,000원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bps 기업 청산가치 14,000원대로 유지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100번 양보하고 한번 차트로 넘어가 보시죠. 자 주봉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다시.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현재 주가 얼마입니까? 99,000원에서 10만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기업 청산가치 얼마라고요? 14,000원이라고 했죠. 물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미래 수익성과 성장성이 미리 차트에 선반영됐고 그 부분으로 먼저 주가가 뻗어가는 모습은 아주 보기 좋습니다. 미래 수익성과 성장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 대장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진입하기에는 기업의 청산가치 대비 그리고 PBR 대비 부담이 있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협동로봇 관련된 대장주, 여러분들이 대장주만 뽑아가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리스크를, 리스크가 가득한 시장에서 리스크가 가득한 종목보다는 비교적 리스크가 덜한,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더 분별력 있게 보셨으면 했어서 제가 먼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음 종목을 이어나가는 데는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우림PTS가 되겠습니다. 우림PTS는요. 협동로봇 정밀 감속기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협동로봇 정밀 감속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즘 최근에 협동로봇은요. 다관절 로봇.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죠. 로봇팔. 그렇죠? 그러면 이 로봇팔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족보행 로봇. 다관절 로봇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관절마다 들어가게 되는 감속기가 필수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제조업체로 뽑히는 우림PTS도 시장에서 한몫하고 있는데요. 이 핵심 부품인 정밀 감속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규모도 25년까지 최대 2배 이상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밀 감속기에 대한 기업이 우림PTS만 있는 것이 아니고 SPG라든가 SBB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또 그 종목들도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우림PTS를 제가 왜 선정을 했느냐. 최근에 시장에서요. 정밀 감속기 분야에서 이 사업의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부분에서 제가 이 우림PTS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고 리스크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종목들 중에 협동로봇 정밀 감속기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들을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림PTS를 여러분들에게 종목으로 첫 번째 설명드리기 전에요. 먼저 정밀 감속기 관련해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G입니다. SPG도 우림PTS랑 동일하게 정밀 감속기 관련된 기업인데 아 일단 일단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요. 아 흑자 달성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럼 또 내려와서요. 이 부분을 또 확인을 해야겠죠. BPS죠. BPS를 또 봤을 때도 아 9천원대 계속 유지를 잘 해주고 있구나. 아 이 친구가 주가가 9천원에서 1만원 2만원까지 그 주가 안에만 들어와 준다면 적정 주가로 평가받을 수 있겠구나. 한번 SPG 차트 볼까요. 자 현재 주가 얼마입니까? 3만 2천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3만원대 거래되고 있어요. 아까 BPS 기업 청산가치 얼마라고 있습니까? 9천원대라고 설명드렸죠. 두 배 잡으면 얼마입니까? 많이 붙여드려도 2만원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 얼마라고요? 3만 2천원. 비교적 뭐?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볼게요. 또 하나 볼게요. SBB 테크입니다. SBB 테크도 정밀 감속기 관련해서 사업 명예하는 친구인데 이거 보세요. 확대도 안 하겠습니다. 자 기업 적자죠. 그렇죠? 자기 자본 이익률 마이너스 16%입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는 이 기업의 성적표인데 물론 성적은 행복순이 아닙니다마는 이 친구는 행복순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이 뭐냐면 바로 우림PTS입니다. 자 우림PTS 똑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림PTS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매출액과 영업이익 확인할 겁니다. 23년도 1분기에요. 154억 흑자의 영업이익 7억 흑자 달성했습니다. 물론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직전 분기 대비 지금 흑자폭 감소시킨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관련해서 주가가 흔들리는 건 이미 반영이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자 달성하는 부분만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또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또 확인합니다. 어우 확대가 자 좋습니다.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BPS 얼마 때 유지되고 있습니까? 6,500원 선 유지되고 있죠? 그럼 두 배 잡으면 얼마예요? 13,000원 때까지 갈 수 있겠죠? 자 외워두세요. 좀 이따 차트 가서 확인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확인할 거 있어요. 뭐 있습니까? PBR 확인해야 되겠죠? PBR 몇 배예요? 직전 분기 0.89 그리고 지금은 1.27입니다. 자 항상 또 말씀드려요. 이 사이단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0.8에서 1.2배 안에 들어온다면 적정 주가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 친구 지금 기업 청산 가치자 PBR 비교적 안정권이다. 그러면 다시 외우세요. BPS 얼마? 6,500원에서 2배까지 13,000원 확인하고 차트 가겠습니다. 자 현재 이 종목의 주가는 다시 이 종목의 주가는 얼마입니까? 6,700원 선, 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아까 기업 청산 가치랑 딱 맞아 떨어지는 주가의 위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직전에 고점을 만들었던 6월 20일 날에요. 12,000원 때도 작년도 6월 20일 날 12,000원도요. 그래서 2배를 잡아 써도 BPS 대비, 기업 청산 가치 대비 적정 주가고 현재의 위치도 비교적 적정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 많은 종목들 있죠? SPG라든가 SBB텍, 올림PTS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리스크가 적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찝어내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 놓아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방송 통해서 반드시 꼭 확인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SPG랑 SBB테크 조금 뒷전을 두시고요. 감속기 관련한 종목인 올림PTS 재무제표와 차트의 위치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찝어가셔서요. 올림PTS, 여러분 HTS의 관심 종목에 타이핑 쳐서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협동로봇 관련된 각종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안고 갈 수도 있는 종목 또는 리스크를 안지 않아도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을 해봤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까 궁금합니다. 협동로봇이 아까 앞서 제가 테마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시장의 환경은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상생활에 옆에 하루빨리 근접하게 다가올 이 협동로봇에 관련된 섹터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될 텐데 아 전문가님 오늘 관련된 종목도 들었고 제가 협동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런 종목을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매주 설명드리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하셔서 장중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제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QR코드 스캔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메시지 샵 3772번으로 하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월요일날요. 이데일리온에서 무료 장중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이 관련된 섹터가 아니고 다른 게 궁금하신 분들도 언제든 찾아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짧게 공지를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제가 또 톡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노란톡이라고 이야기하죠. 노란톡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사칭 계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제 노란톡에는 관련된 정보들을 가득가득 넣어두고 있으니까 그 노란톡 사칭 계정 들어가지 마시고 잘 찾아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섯 번째 태박사건 협동로봇 관련된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더 재미있는 테마와 섹터를 가지고 박살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안전하게 송토하시고 여러분들의 더욱더 멋있는 주식시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의 하준 전문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